대표 결과, 디자인 1팀이 우승했습니다. 잠깐, 사전에 말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. 너무 티나게 아주머니 지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나가봐. 나가보라니까! 큰일 났어요. 우리 디자인 동대문에 쫙 깔렸어요.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이 말이야? 내부자의 소행인 것 같습니다. 내부자 소행? 궁금하네요. 만약 내가 이런 사항에 처했어도 그렇게 자신 있게 믿어줄 수 있을지. 저 정말 아닙니다. 이렇게!